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4월 25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부정선거 강의대 황교안 대표님의 주관에서 실시된 공직선거제도 개혁과 국립주권실현 심포지임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스크린에 투영된 시연 내용이 유튜브 등으로 시청한 시청자들에게 잘 보이지 않아서 내용을 정확히 보실 수 있도록 촬영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발표되었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제 목소리가 단대로 지루하시더라도 잘 극복하셔서 뒤에 있는 시연까지 시청하여 내용을 꼭 이해해 주시고 이후 우리 국민이 사전투표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은 사전투표 시 비밀투표 원칙 침해 가능성입니다. 시스템 시험까지 포함되고 있고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사전투표한 당신, 나는 당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투표지는 인천연수굴 재원표장에서 확인된 우측 여백이 없는, 아주 깔끔하게 우측 여백이 없는 투표지입니다. QR코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투표지이고, 이 QR코드를 QR코드 리더기로 읽어서 확인하면 일련번호가 2631번이 나옵니다. 오늘 발표의 과정은 2631번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유권자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찾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님, 당신은 민경 후보님에게 기표하셨네요. 맞는가요? 유권자님, 당신은 이렇게 우측 여백이 없는 투표지에 기표하셨는데, 이 투표지가 당신이 기표한 투표지가 맞는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본격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위한 시스템인 통합명부 시스템에 선거인 정보와 일련번호 정보가 연결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지 않고, 각 선거기별 일련번호는 최종 일련번호만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인과의 일련번호는 연결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지에 QR코드 및 일련번호가 있어도 선거인과 기표한 후보자를 연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전화번호, 신상정보로서 전화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장이 생겨서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바뀐 전화번호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의 바뀐 전화번호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위가 얘기하는 것은 이 바뀐 전화번호만 홈페이지에 남아있기 때문에, 바뀌 전에 이전 전화번호가 홈페이지에 없기 때문에 이전 전화번호가 당신 전화번호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홈페이지만 단순하게 바라봐서는 마지막 전화번호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전 전화번호가 당신 전화번호였다는 걸 알 수가 없죠.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상관위의 이러한 주장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로그 파일, 일련번호, 그리고 기표하고 연결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시연과 결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쉬운 예로 설명드리면, 국민이나 기업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이라든지 그 뒤에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많은 공무원들이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어떤 재난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집도 다 소실이 되고 그 안에 있는 PC도 소실이 되었다고 했을 때요. 그 PC 안에 있는 소중한 사진, 자료들은 복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정부가 집을 지어주고 PC는 새로 줄 수 있어도 이 PC 안에 있는 내용물은 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물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어디에인가 백업이 되어있다면, 물론 같은 집안에 백업이 되어있다면 같이 날아갔기 때문에 복구할 수 없겠지만 다른 어딘가에 백업이 되어있었다면 그 백업된 것을 복원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블락이 직전까지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것이 어려울 수 있겠죠.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은 아이클라우드, 아이클라우드라든지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죠.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 같이 어떤 기록을 발생시키는 즉시 저 어딘가에 있는 서버로 데이터를 옮겨서 나중에 복잡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완전히 복구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전산 시스템에 있어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 시스템이 있는데 은행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복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기 1시간 전 거로 복구가 된다고 하면 1시간 동안에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에서는 완벽한 복구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완벽한 복구가 되기 위해서 고객이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에서 마찬가지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운영 담당자가 있고 군인 공무원, 소방 공무원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데이터베이스 담당자, 네트워크 담당자, 보안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 완벽한 복구를 위해서 전산 시스템에서는 소프트웨어 데이터나 원상 복구가 완전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적으로 많은 투자가 따라야 되지만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완벽한 복구가 가능한 것은 완벽한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업을 하는 방식에는 로그 파일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로그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한 복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핵진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련번호 그리고 로그 파일입니다. 그럼 전산 시스템에서 어떻게 장애 발생 여로를 복구할 수 있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사전 투표 발급 업무와 같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무 영역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영역은 업무 노선 단원자가 관리하는 영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장애 발생 시 원상 복구를 위해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DBMS 영역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DBA라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데이터 파일로서 로그 파일이 있고 이런 로그 파일을 통해서 정전이라든지 하드웨어 작동 의료 또는 사용자나 운영자가 실수로 데이터를 갱신, 삭제했을 때에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저장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 업무 영역 데이터는 아까 홈페이지 전화번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데이터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DBMS 영역 데이터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장애 발생 시 원상 복구를 위해 DBMS 내 데이터가 추가되는 추가, 변경, 삭제되는 모든 데이터를 발생 순서대로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서 로그 파일에 기록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록된 로그 파일에 대해서 DBMS 벤다가 제공하는 로그 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DB 관리자가 로그 파일 내 복구 시점 및 복구 내용을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라클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아카이브 로그 파일이라고 해서 .arc 확장자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들은 로그 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에 의해서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시험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 그러면 장애 복구를 위해 기록 저장된 DBMS 영역 로그 파일로부터 데이터 추가 수장 삭세가 발생한 이력을 발생 순서대로 조회, 추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전특표 수행 업무 처리 절차를 먼저 처리 절차 및 데이터 변경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전특표 발급 업무 처리 절차가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사전특표 수행에서 가게 되면 비어있는 명부 닮아기 중에 한 곳에 가서 신분증을 내고 신원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원을 확인하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세 가지 절차가 일련적으로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직전에 투표한 사람의 마지막 일련 번호가 2630번이고요. 그 다음에 2630번까지가 투표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번호에 해당되는 2631번이 추출이 되고 그리고 이 유권자가 사전특표를 했다라는 발급 이력이 저장되고 그리고 2631번이라는 번호가 사용됐기 때문에 최종적인 번호의 2631번을 갱신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시스템적으로 다음 일련 번호를 추출할 때 내가 다음 일련 번호를 문제가 없으면 갱신을 할 거기 때문에 락을 잡아넣습니다. 락을 잡아놓고 이 세 개 절차가 잘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락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락을 풀어줬을 때 그 다음 유권자가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또 그 다음 유권자가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식으로 시스템이 개발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개발되는 것은 시스템 개발자한테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사전투표지 이력 저장이라 해서 성춘향이라는 유권자가 논현동 사전투표소에서 명부담막의 주소, IP주소가 모으고 사전투표 관리 모으고 이러한 사전투표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인서트, 즉 추가라는 개념으로 선거인 투표 기력 저장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2631번이라는 일련번호가 성추장의 번호가 사용됐기 때문에 선거구별 최종 일련번호 저장 테이블에 2631번이 쓰였다고 업데이트하는, 수정하는 과정이 거쳐진다. 즉 추가와 수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한 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인 투표 기록 테이블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에 대한 정보가 다 기록이 되게 됩니다. 즉 연수구울선거구의 동춘일동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홍길동이라는 분이 사전투표를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레코드, 행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름에는 동명이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통합명부 시스템에서는 선거인 아이디라는 고유번호가 있어서 이 고유번호와 이름이 항상 따라다녀서 이 레코드가 어느 유권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게 됩니다. 이어서 연수구가대 동춘산물동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김철수라는 분이 사전투표를 했고요. 연수구의 웅룡일동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이몽룡이라는 분이 투표를 했고 마지막으로 연수구의 웅룡일동에서 관외 사전투표로 송춘영이라는 분이 투표를 했다고 이렇게 선거인 투표 기록 테이블에서는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구별 최종 일련번호 테이블에는 연수구의 마지막 일련번호가 2631번이고 연수구 과배는 예를 들어서 2601번이라고 마지막 번호만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거인 투표 기록 테이블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일련번호가 없고 그리고 선거구별 최종 일련번호 테이블에는 이 마지막 번호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홍길동이라는 분에 부여된 일련번호가 뭐고 김철수라는 분한테 유권자에게 부여된 번호가 뭘 나타나는 걸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선관위의 주장입니다. 지금은 업무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보셨고요. 그러면 시스템 DBMS 영역 내에서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다시피 DBMS 영역 내에 기록된 로그 파일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보게 되면 이 발생 순서라는 개념이 바로 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발생 순서대로 언제 발생했느냐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기록하는 번호가 있게 되어 있고요. 발생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 언제 발생했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변경되는지 이런 테이블명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변경 내용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되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추가 수정 삭제 이런 변경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insert into라는 게 문법적인 문법인데 이거는 데이터를 추가한다는 프로그램 코드 문법이 해당되었고요. 선거인 투표 기록 테이블에 선거인 아이디 111번 홍길동이라는 분이 연수국을의 동춘일동 관내 사정특표에서 투표했다라고 선거인 투표 기록에 이와 같이 데이터를 추가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연수국을의 최종 일련보로가 2629번이라는 것이 바로 밑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선거인 투표 기록에 최종 일련보로 테이블에 또 보면 그 다음에는 투표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연수국을의 동춘일동 관내 사정특표소에서 김철수라는 분이 투표를 했고 그 뒤에 연수국 합의 2100번의 최종 일련보로 업데이트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수국을의 성춘향이라는 분이 관내 사정특표로 연수국을의 2631번으로 일련보로가 업데이트 수정됐다라는 게 이렇게 일련적으로 데이터가 추출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데이터를 상하에 있던 거를 좌우로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면 연수국을 같은 경우에 111번 홍길동이라는 분이 2629번 32번 이몽룡이라는 분이 2630번 9181번 성춘향이라는 분이 2631번의 일련보로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상하 배치에서 좌우배치로 정리를 하면 선거인과 선거인에게 발급된 일련보로가 아주 쉽게 연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추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면 어려운데 이렇게 알고 나면 너무 쉽습니다. 이어서 사전투표 이미지 관련돼서 중앙선관위의 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개표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봅니다. 투표지 분류기 책임 운영 요원들을 대상으로 분류기의 운영 방법과 장애 처리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그럼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분류장치 운용장치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학식 문자 판독기 방식으로 기표 형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분류합니다. 분류된 투표지은 이미지로 기록 저장되며 개표 후 사후 검증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선관위가 세금을 들여 만든 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투표지 분류기 부터 나온 투표지 분류기에서 이러한 투표지가 이미지로 기록 저장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개표 후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연수굴 재건표장에서 선관위는 이렇게 기록 저장된 이미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만 있으면 재건표는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이 투표지의 이미지를 확인하는 것만 하면 사실은 일주일이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연수구 같은 경우에 투표지가 한 십몇만장 되긴 하지만 당일 사전에서 십몇만장 되긴 하지만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 시간을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매 단가가 천만원 가까이 하는 이 투표지 분류기를 구매해서 구매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빠른 분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이미지로 저장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소송 등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하라고 이 고가의 장비를 도입을 하였는데 이 고가로 도입한 장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리며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투표지 분류기에서 생성된 기표된 투표지 이미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봤듯이 투표지 분류기에서 투표용지가 스캔 및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이때 QR코드 및 일련번호가 포함돼서 저장이 됩니다. 개표 후 스캔된 이미지가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고요. 4.15 총선 개표관리 매뉴얼에는 개표 완료 후 분류기 노트북에 있는 이미지 파일에 대한 관리지침이 없습니다. 즉, 저 안에 있는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복사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것은 오로지 선관위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파주율 재검표장에서 직접 눈으로 본 것에 의하면 분류기대 USB포트로부터 USB로 이미지 파일의 일괄 이동 복사가 아주 쉽게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5기가짜리 USB만 있으면 10만장 이상의 이미지가 그대로 홀라당 USB로 복사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QR코드 내에 있는 일련번호와 기표한 후보를 추출할 수 있는 인식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이제 QR코드에서 너무나 익숙하시죠? 이런 QR코드 리딩 알고리즘에 의해서 QR코드 내 일련번호를 이와 같은 일련번호에 읽는 것은 너무 쉬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투표식 분류기 내의 기표 후보 인식 알고리즘이 있듯이 이러한 기표 후보를 인식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문제이지 기술적으로는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천연수물 재건포장에서 변호인단에 의해서 QR코드를 인식을 해서 착착착 정리해서 엑셀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그런 사례로부터 이와 같이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기표 후보를 확인해서 일련번호를 기표 후보를 리스탑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문제이지 기술적으로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유권자의 사연투표를 예를 들어서 사연투표를 한 사회의 총선 같은 경우에 한 1200만 명 이상이 사연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일괄적으로 추출해내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문제이지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로그 파일로부터 성춘향이라는 분이 2631번 일련번호를 부여받았고 그리고 특표지 이미지로부터 2631번이라는 분이 민경욱 후보님에게 기표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련번호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성춘향이라는 분이 민경욱이라는 후보한테 기표했다는 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성춘향이라는 분의 정치성향을 즉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성향을 정치성향에 침해가 있다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연환경 및 로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선관위 통합명부 시스템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인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오라클이라는 제품이 신뢰도에 있어서는 아주 가장 우수한 제품이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가입니다. 그리고 적용될 업무 로직 또한 통합명부 시스템과 같은 로직을 사용했으며 이 화면 부분은 제가 제공받은 자료가 없어서 통합명부 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화면을 설계를 했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직은 선관위의 통합명부 시스템과 같은 로직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클라이언트 환경 차이로 시연 결과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시연하는 순서는 사전투표지를 발급하고 최종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사전팀 발급 이비율을 조회하고 이어서 로그 파일에서 유권자와 일련번호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연에 사용된 데이터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연수국을 선거구의 17만여 명 연수국을 12만여 명을 개표상업표 기준으로 데이터를 구성을 했고요. 연수국을의 사전투표에서 7개소 연수국을 마찬가지로 7개소를 했고 연수국을에서 사전투표를 한 분은 연수국을의 일련번호는 45,610원까지 부여가 됐는데 이 중에서 5매가 선관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5매가 재발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표한 분은 관내 사전투표자가 32,648명 관내 사전투표자가 12,957명에서 45,605명이 사전투표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연하는 건 이 인원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약 연수국을 가배 연수국을의 3,000명 정도 연수국을의 3,000명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통합선거의 명부에 대해서 보면 선거인 명부 중에서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선거 명부 중에서 이번 선거에 해당되는 사람만 뽑아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명부가 통합선거인 명부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1번 여이리스라는 분이 아직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이러한 이름은 제가 임의적으로 성과 이름을 조합해서 데이터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유권자 수만 맞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정보들은 시연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구별 일련번호는 현재 아직 투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일련번호가 아직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 마이너 데이터 추출 결과라고 로그 파일러부터 데이터를 추출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제가 역시 만들었고 조회를 해보면 역시 데이터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부터 발생하는 내용을 나중에 추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로그 파일 스위치라는 것을 먼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파일 스위치를 하게 되면 아카이브라는 로그에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상적으로 됐고 보시면은 이와 같이 로그 파일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발생 나중에 발생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지금부터 하는 작업에서 발생된 명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옥려일동 사전투표소에서 지권자가 오게 되면 선거인을 확인을 하게 되고 선거인이 확인되면 선거인 정보가 있고 사전투표지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발급됐고 그 다음에 QR코드 최종 일련번호를 보게 되면 연수구 의뢰의 최종 일련번호가 1번이라고 찍히게 됩니다. 다시 동춘일동 연수구 사전투표소에서 한번 더 해보면 선거인 확인을 하고 미발급된 상태에서 사전투표지를 발급하고 그 다음에 명의로 가고 다시 일련번호를 조회를 해보면 여기 2번 최종 일련번호가 2번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연수구 갑에도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선거인 확인을 하고 사전투표지를 발급하고 일련번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연수구 갑의 일련번호가 최종 일련번호가 1번이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253개 선거구가 여기에 목록이 조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연수구 갑의 청학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소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지를 발급을 하면 발급이 됐고 다시 일련번호를 확인하면 연수구 갑도 최종 일련번호가 2번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연수구 갑의 관외 사전투표소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지를 발급하면 발급이 됐고 지금까지 조회를 해보면 연수구 갑의 최종 일련번호가 2번 연수구 의뢰 최종 일련번호가 3번 총 5명이 이제 투표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전투표 본인 확인 자료라고 해서 사전투표한 유권자의 정보를 담아두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에 보면 어세랑이라는 분이 어세랑이라는 분이 옥년일동 사전투표소에서 신원 확인을 했을 때의 이미지 파일 즉 사인을 했는지 지문인지 인식을 했는지 그 같은 이미지가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명부 담막이 어디에서 어디에서 사전투표자의를 발급받았는지 그때 사전투표 관리관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명부 담막이를 담당했던 담당 사무원이 누구인지 이와 같이 해당되는 유권자의 사전투표 발급 시 관련된 정보가 모두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로그마이너 테틀 추출 결과 데이터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로그마이너 로그 파일 데이터로부터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함께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위치를 하게 되면 여기 파일이 생산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파일이 지금까지 DBMS에서 일어났던 모든 데이터의 내용을 기록하는 기록해놓은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이 테이블을 복사를 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DBMS 로고 DBMS 로고 M&I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벤다에서 제공하는 로고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이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행이 됐고요. 데이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추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테이블이 제가 화면상에서 이 로고마이나 추출 데이터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만들어놓은 테이블이 되겠고요. 이 테이블로 데이터를 로고마이나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데이터를 추가하는 과정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개 행위 삽입이 됐고 삽입된 것을 조회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로고마이나 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료가 됐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로고마이나 데이터 추출 결과가 없었는데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데이터가 추출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데이터를 상세해서 가서 보면 어세랑이라는 분이 어세랑이라는 분이 옥룡일동 사전투표회사에서 투표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1번으로 부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초로 1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레코드가 행위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인서트라는 개념으로 안 놓으실 것 같은데 확대를 했을 때 안 보일 것 같으시죠? 인서트라는 즉 추가라는 개념으로 데이터가 추가됐고 그 다음부터는 업데이트 갱신이라는 개념으로 이게 되는데 보시면 아까 관회사전투표를 했던 노이록이라는 분이 노이록이라는 분에 투표기록이 저장되어 있고 그 밑에 밑에 가서 보면 일련번호가 3번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로우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연수구을 선거구에 해당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아까 관회사전투표서를 세 번째로 한 곳에 가보면 여기 노이록이라는 분이 세 번째로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세 번째로 투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로그 데이터 추출한 결과에서 가보면 유권자가 사전투표한 기록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련번호 투표한 기록과 일련번호 투표한 기록과 일련번호 이와 같이 이런 데이터들이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조회가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이 안에 있는 추출 내용으로부터 로직을 걸어서 이게 어느 선거구에 해당되는지 선거인 고유 아이디가 몇 번인지 일련번호가 몇 번인지를 로직을 걸어서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 추출한 로직을 로직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잠시 보여드리면 여러분한테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여기에는 어떤 로직도 들어가있다 단순하게 유어로직만 들어가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order by 라고 order by scn이라고 되어있는데 order by scn이 뭐냐 하면 단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발생순서라는 개념 발생순서대로 정렬하라 라는 로직만 딱 들어가있지 그 외에 로직은 아무것도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아까 로그마이너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보셨고 이 들어간 데이터에 단지 발생순서라는 개념으로 정렬을 했을 때 아까 보셨던 로그마이너 추출 결과대로 데이터가 추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러한 데이터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냥 상하에 있던 것을 좌우로 정렬하면 유권자와 유권자와 일련번호가 그대로 추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성추장이라는 유권자를 찾기 위해서 3천명의 3천명이 투표하는 것으로 배치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연수구 의뢰에 대해서 3천명에 대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앞뒤 마찬가지로 3천명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선거에서는 수많은 사정특표소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동시에 투표가 되는 상황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정특표지 발급 이력을 조회를 해보면 지금 조회를 해보면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레코드가 발생되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연수구에 수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했고요. 이러한 투표한 사람으로부터 2631번이 누가 투표를 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적인 상황에 해당되는 로그 파일을 스위치를 하고 스위치가 됐고요. 파일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었죠. 지금 이제 두 개의 파일이 이렇게 서로 생겨되었기 때문에 두 개의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연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런 아카이브 로그 파일이 생기는 것은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개의 아카이브 로그 파일을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고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다 자동화를 할 수 있는데 자동화를 하지 않은 이유는 자동화를 해서 뒤로 숨겨 놓으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단순 작업으로 인해서요. 단순 작업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프로저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면산에서 볼 수 있도록 추출된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로그마이라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데이터가 1차적으로 저장되는 것은 이 vdoller.log.mnr.contents라는 일종의 로직 테이블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이 테이블로부터 내가 필요하라는 정보만 추출해서 이 테이블에 저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저장된 데이터에 승인을 하고 다시 연구만에 나야될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금방 사용한 이 프로그램은 이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Oracle's SQL Developer라는 프로그램으로 오라클 사용자들에게는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화면으로 돌아와서 로그마이라를 주의를 해보면 여기와 같이 데이터가 추출이 되고 이제 2631번이 2631번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크롤링해서 내려가 보면 내용을 조회를 해보면 2631번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유권자가 누구냐 하면 성춘향이라는 분이 성춘향의 분이라는 것을 바로 위아래 상하관계로부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RAWID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RAWID RHAA라는 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QR최조인력번호에 조회를 했을 때 RHAA 일단 여기가 연수국 의리라고 표시가 돼 있고 이걸 확대해서 보면 RHAA 즉 이 RHAA가 좀 전에 봤듯이 연수국을 해당되는 RAWID 이 데이터베이스 DBMSS에서 모든 행이 모든 행들에 대해서 단지 하나만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가 돼 있습니다. 이 고유한 번호가 RHAA이고 이 RHAA가 이 연수국을에 해당되는 번호입니다. 좀 전에 화면에서 봤던 RHAA가 2631번 업데이트였는데 이 2631번은 연수국을이고 연수국을의 성춘향이라는 분이 이 사진투표를 했고 바로 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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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연수국을의 2631번 기존 2630번에서 2631번으로 업데이트 됐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위아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업무 시스템 내에서는 2630번, 2629번 같은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로그 파일이라는 데이터 안에는 데이터가 1번부터 시작해서 2631번까지 오는 과정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로그 마이너 데이터 추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그냥 온전히 그대로 다 추출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추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그 다음에 활용하고 안하고는 그 다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또 하나 예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지금 같이 번거로운 작업을 통해서 유권자와 일련번호를 연결하는 것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그램 코딩에다가 이와 같이 이러한 문장 몇 줄만 집어넣으면 몇 줄만 집어넣으면 여기 일련번호와 유권자 선거인 고유 아이디를 그대로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선관이 통합명부 시스템이 이렇게 돼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 3자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이러한 코드가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확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집어넣고 나중에 지우면 지우고 없다고 얘기하면 저희들로서는 알 수 아까 같은 로그 파일에 물론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로그 파일을 확인하면 알 수 있겠지만 로그 파일도 보여주지 않는 상대해서 이런 코드가 없다고 얘기하면 저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화면상에서 어떻게 조회해야 되는가를 보여드리면 사실 어제 시연하면서 이 부분은 약간 놓쳤습니다. 사전투표자 후보 선택 현황이라는 것에 데이터가 조회가 되게 되는데 QR코드 일련번호가 QR코드 일련번호가 이것이고 선거인 고유번호가 이거고 이분이 어떤 선거인이고 그리고 이분이 어떤 누구에게 기표를 했는지를 공적으로 나중에 확인이 된 다음이 되겠지만 이와 같은 거를 데이터를 그냥 그냥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얘기해 2631번을 한번 가보면 2631번 성취인이라는 분이 민경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는 것을 저런 단순한 코딩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를 투표했느냐는 것은 오프라인 결과가 이미지를 통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있지만 저는 일단 시연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로직을 걸어서 데이터를 넣었다고 말씀드리구요. 이러한 일련번호와 선거인 고유 아이디가 저장됐다고 절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선관위는 소스코드를 오픈하면 됩니다. 그 소스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입회와에 오픈해서 따뜻함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연을 통해서 선거인 유권자와 일련번호가 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장표로 넘어가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섯 가지 관점에서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로그 파일로부터 유권자가 투표한 기록과 그 다음에 일련번호 업데이트한 기록을 통해서 어느 유권자가 어느 일련번호를 부여받았고 그리고 사람 투표제 이미지로부터 이미지 안에 붙어있는 QR코드 내 일련번호와 기표한 후보 연결을 통해서 어느 후보가 성진영이라는 선거인이 관외산 투표로 민경 후보에게 투표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로그 파일과 이미지 파일의 용이한 복사 이동 활용 로그 파일은 아까 보셨듯이 이와 같이 모든 기록이 하나의 파일 단위로 이렇게 파일 단위로 관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복사를 다른 쪽으로 복사를 한다는 얘기는 다른 서버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복사한 파일에 대해서 동일한 환경을 갖추는 다른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같은 오라클이고 같은 한글이라는 캐릭터 세션으로 하는 이런 환경에서 데이터가 추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의 이미지는 일괄적으로 복사해서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일괄 인식이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로그 파일과 이미지 인식 투표지 이미지 파일들을 확보를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쉽게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활용은 데이터를 가져간 사람들의 활용 목적에 맞게 활용하면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선거 관련 전문가도 논문을 통해서 말한 게 뭐냐면 투표한 자의 신호는 투표한 자가 체크인, 선거인 인증 즉 이거 일련번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증한 순서와 함께 전자선거인 명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선거인 인증 순서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가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시연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직접 보여드렸고요. 이러한 기사는 안동데일리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기사를 확인할 수 있고 논문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에 의하면 헌법 제67조 1항의 비밀선거 공직선거법 제167조의 비밀 비밀은 보장돼야 한다. 투표의 비밀은 보장돼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적의 투표표의 내용을 2항에 보면 투표 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누구한테 어떤 일련번호가 부여됐고 그 일련번호가 누구를 찍었는지 이러한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완전한 비밀이 보장돼게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사전투표지의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투표지 분류기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비밀투표 원칙을 원칙 침해 즉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그러한 개인 사생활에 해당되는 인권심의 논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명부 시스템의 선거인과 일련번호 분리를 위해서 어떠한 복잡한 로직을 구현해도 다 로그 파일에 기록이 되고 또는 그 로직을 알고 있는 자에 의해서 또는 저와 같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해독돼서 연결할 수 있다는 연결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안동데일리를 통해서 중앙선관위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한 것에 의하면 이와 같은 상황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시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중앙선관위는 통합명부 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정보보완에 관련된 사항으로 시연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이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연이라는 요구를 했고 또 다른 한 분을 통해서 사전투표 선거인과 발급된 사전투표 용지의 일련번호를 연결할 수 있다는 관련 전문가의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사실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여부가 뭐냐면 옛 또는 아니어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동일하게 선거정보시스템의 백업 및 복구에 대한 사항으로 정보보완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이런 사실 여부에 대한 예스 오아 노 예 아니면 아니오라는 답변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떤 긍정이나 부정도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기술적으로 그냥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여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의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후기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팩트체크K 19대 대선은 부정선거 종교해진 가짜뉴스 따져보니 KBS 뉴스 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검색하셔서 보십시오. 이 영상 안에서 어떤 합점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들으신 영상을 통해서 이 뉴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